이 정국이가 어려서부터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게 솔직히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. 힘들텐데 형들 말 잘 따라주고 잘 따라줬으면 좋겠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대박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화이팅! 흥미나네. 왜 나 빼고 잡으면 하고 그래. 네, 정국이. 사실 저는 아직 정국이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. 매일 좀 다른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서 맨날 이제 좀 많이 성쇄한 친구라는 생각을 많이 하다가도 되게 바보인 것 같습니다. 아직 그래도 저희 멤버들 가장 순수한 멤버들이 가장 많은 팀이 있는 것 같아요. 운동도 금방금방 잘하고 10주년 다 잘생겼도 잘하지, 놀아도 잘하지, 춤도 잘 추지, 얼굴도 잘 추지, 그림도 잘 그렸지. 그림 잘 그렸지. 여긴 계열은 다 잘하고. 그림도 잘하고. 그림도 잘하고. 지민 씨가 좋아하는 당탄의 황금 막내 정국 씨. 아, 네. 어, 극히 좋아요. 지민 씨. 아, 네. 뭔가 마음이 안 쓰는데. 아, 귀엽더라고요. 아, 우리 전정국이 이제 10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어, 저는 이제 10대 얼마 남지 않은, 전정국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어, 이제 학교 친구, 학교를 다닌 거 있잖아요. 학교 친구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았으면 좋겠다고 말 좀 하면.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, 학교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. 학교 추억을 많이 쌓았고, 이제 형들한테 까볼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잖아요. 응, 응, 응. 파이팅.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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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례지만 저희도 지금 상담할 때 왜 이렇게 갑자기 왜 이렇게 뜨겁다 아, 이거 뭐야? 자, 오늘은 이제 와,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, 안녕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 날 널 사랑하겠어 지금 이 순간처럼 이 세상은 누구보다 널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겠어 언제까지 날 자, 혜연이 만든 소피스 5만원짜리 요리 소피스 5만원짜리 소피스 5만원짜리 무는 괜찮다 맞어 무는 거야? 무는 무가 괜찮아? 닭초 닭초 잘 먹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다 좋아 보여 오늘 네 기분 덕분에 내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 시간 어때 난 다 비워놨는데 너만 오면 될 것 같다 어떤가에 정정없이 저랑 같이 조용하는 애기들 좋습니다 진짜 잘생겼어 저는 이 마음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얘가 말도 안 나와 그래도 어색해져 대박이에요 한참이 제일 쉬는 너가 좋아 볼파 어쨌든 너 상 받는 거 못 받았지 아쉬워 너 상 받는 거 보고 싶어 어쨌든 축하드리고 오늘은 많이 먹고 난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많이 먹어야지 많이 먹어요? 졸업했는데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형이 뭐 사줄 수 있어요? 아 진짜요? 이거 지금 밥 사요 이건 뭐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야 내가 사고 정국씨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요? 가지고 싶은 거요? 그냥 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진짜 그냥 말만 하세요 지민씨가 이렇게 졸업 선물인가요? 지민씨 회전 그렇죠 간단한 걸로 합시다 네 정국씨 여기서 말하면 제가 딱 임기까지 하겠습니다 임기까지 딱! 아파트 딱! 아! 밥 먹자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때 시간이 갈수록 지쳐만 가나 다 끝나는 게 싫다는 게 아니라 항상 곁에 두고 싶어 네 옆에 있고 싶어 그렇게 눈 뜨고 싶어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너와 지금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손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계속 꼭 잡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하루 종일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지금 사진 한 장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너와 지금 사진 한 장에도 네 손 꼭 잡고 나 이제 있고 싶은데 그래서 그런데 넌 나 어둠니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너와 마신 커피 한 잔에도 난 세상을 가졌어 네 넌 나 어둠니 난 네 연락을 기다려 네 고맙습니다 정국아 생일에 뭐 먹고 싶어 오리고기요 매니저양 들었죠 정국아 생일에 뭐하고 싶어 게임 하나 갑시다 게임 정국아 뭐 가지고 싶어 무지티야 무지티 몇 장? 50장 죽일거야 정국아 정국아 BERG 같아요 고맙습니다 곧 고맙습니다 75